코로나19와의 공존으로 방역 규제가 해제되면서 대부분의 행사와 가족 모임 등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부활절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대형 행사들이 다시 활기를 띠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을 우려한 전문가들은 각별한 주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신속 항원 검사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며 PCR 검사 대상이 축소된 만큼 자가진단 검사는 적어도 한 번 이상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진단 키트가 델타 감염을 확인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최근 우세종인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한 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검사하는 경우 최소 24시간 간격으로 두 차례 검사할 것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또 코 속만 하기보단 목 안쪽과 양쪽 볼 안쪽을 함께 검사할 때 감염 여부에 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만남을 뒤로 미루고 자가 격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은 목이 아프거나 쓰린 인후염과 콧물, 재채기, 심한 기침, 피로와 고열, 오한과 근육통, 후각이나 미각 상실, 두통과 구토 등입니다. 온주뿐 아니라 캐나다 전국에서 6차 대유행이 진행되면서 전문가들은 실내보단 실외에서 모이고 실내는 인원을 제한하며 환기를 자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타리오주의 경우 6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5월까지 입원 환자 수가 3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선 5차 대유행 당시 정점이던 4천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는 500명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온주의 신규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3차 접종자들인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가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고 1,300여 명이 입원했습니다. 온주 하수 검사에선 매일 10만여 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한국 입국이 더 수월해집니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접종력에 상관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진단 검사를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입국 1일 차의 PCR 검사, 6일 또는 7일 차의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6월부터는 PCR 검사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단, 사전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출국일 48시간 전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이달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캐나다 시민권자는 따로 격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을 한 경우만 접종 완료로 간주됩니다. 한편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하려면 사전 PCR 검사와 Q코드 등록, 전자여행 허가제인 KETA 등록과 백신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KETA는 탑승 전 72시간 전에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온타리우주 광역 토론토를 찾아온 꽃샘 추위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눈 예보도 있습니다. 연방 환경성은 오늘 저녁 토론토에는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시속 50km의 강풍이 불며, 밤에는 체감온도가 영하 6, 7도로 떨어지며 춥겠다고 예보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눈 올 확률은 40%로 최대 2cm의 눈이 쌓이고, 내일 오전 9시 이후부터 비로 변하고, 하루 종일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해밀턴에도 오늘과 내일 7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런던과 더럼 지역 등 온주 남부 지역에는 최고 4에서 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광역 토론토 지역은 수요일 새벽에도 영하권에 머물지만, 오전부터 차츰 풀려 낮 최고 기온은 영상 8도까지 오르고 대체로 화창할 전망입니다. 뉴펀드랜드와 라브라도주에는 오늘 강풍과 함께 많은 눈이 내려 15에서 30cm의 눈이 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성은 눈이 예보된 지역의 운전자들은 여행이나 이동 시 각별히 주의하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 상황도 나빠질 수 있다며 안전 운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는 목요일까지 비가 내린 뒤 금요일에 개의기했습니다. 메트로 벤쿠버 지역엔 오늘 오전 강풍이 몰아치며, 벤쿠버와 벤쿠버 섬을 연결하는 일부 페리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0도, 최저 기온은 4도이며, 수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16도까지 오르겠다고 환경성은 예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놀수욕을 운행하는 36번 버스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시내버스에서 발생한 사건은 1,70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한인이 많이 이용하는 핀치 에비뉴 웨스트 36번 버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로렌스 52번, 에글링턴 웨스트 32번, 더퍼린 29번, 제인 35번 버스에서도 각각 70여 건이 있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과 협박이 477건과 4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승객폭행 360여 건, 성폭행도 138건에 달했습니다. 이외에 절도와 폭행, 음란행위 등도 있었습니다. 이런 버스 사건은 5월과 7월 화요일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많았는데, TTC는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으나, 가장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는 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TC에 따르면 시내버스 범죄는 2016년 407건에서 2020년 173건으로 매년 감소하다, 지난해 9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번 집계에 지하철이나 스트리카 사례는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TTC 노조는 운전기사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서비스를 늘리고 순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온테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지난주 노스웍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용해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범인은 지난주 목요일 새벽 1시 50분쯤, 영스트리트와 엠프레스 에비뉴를 걸어가던 24세 여성에게 접근해 질문을 하는 척하더니 갑자기 성추행했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기질을 발휘해 인근 건물 보안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인근까지 여성을 뒤쫓아가던 범인은 추가 범행을 멈추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용의자는 키 180cm에 말랐고, 범행 당시 회색 조끼에 흰색 셔츠와 검은색 자켓을 입었고, 검은색 비니 모자에 백팩을 맺으며 흰색 천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용의자 이미지를 공개한 경찰은 이 남성이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어젯밤 9시 온테리오주 토론토의 영과 블루어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이 승강장을 걸어가던 39세 여성을 갑자기 선로에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 여성에게 밀쳐진 피해 여성은 선로에 떨어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중상을 입기는 했으나, 승강장으로 끌어올려질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용의자는 당시 핑크와 회색이 있는 모자와 검은색 자켓, 리발스 회색 후디와 검은색 바지에 회색 가방을 들고 블루어 스트리트 서부 방면으로 이동했으며, 경찰이 살인 미수 혐의로 착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 동안 이 구간 정차가 중단됐다 밤 11시쯤 재개됐습니다. 한편 지난주 목요일 새벽 3시 15분경, 스파이다이나 에비뉴와 킹스트리트 웨스트에서 뺑소니 벤치에 치인 30세 여성이 지난 주말 끝내 숨진 가운데 경찰이 흰색의 뺑소니 차량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지난 주말 온태료주 놀 속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낮 2시 45분쯤 영과 컴모 에비뉴 인근에서 남성 1명이 가슴 부분을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엔 재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론토 경찰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이보다 앞서 토요일 오전 8시 40분 던밀슬로드와 로렌스 에비뉴 인근에선 20대 남성이 버스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목격자와 대식힘 영상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온태료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당국이 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겨울잠에서 깨어난 굶주린 곰들이 먹이를 찾아 등산로에 나타나거나 마을에 접근할 수 있다며, 등산객들과 출몰 지역 주민들은 곰의 먹이가 될 만한 음식은 실내에 보관하고, 쓰레기통을 관리하며 음식물 쓰레기는 내놓지 말고 깨끗이 처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온주 당국은 곰을 목격하는 즉시 전용 신고 전화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덧붙였습니다. 비시주 코키틀람에선 트램폴린 위에서 레슬링을 하는 곰 두 마리가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키틀람 강 인근에 거주하는 집 주인이 동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주인은 올봄엔 특히 더 많은 곰들이 집 주변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전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보호 관계자는 곰 접근 방지용 쓰레기통을 이용하고, 집 주변을 정리하며 동물 사료나 새 모이 등도 실외 방치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동물보호 관계자는 곰 접근 방지용 쓰레기통을 이용합니다. 감사합니다.